매물 본호 J-284 소재지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건축물 정보 벽돌 구조 면적 토지 100평 331제곱미터 연면적 25평 82.1제곱미터 세용 승인일 2000년 2월 24일 매매 금액 1억 5천만원 건축물 방향 동향 거실 기준 내부구조 방세계 거실 주방 욕실 1개 다용도실 옥상 총층수 2층 난방수도 기름보일러 상수도 일반관리비 별도관리비 없음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주차대수 마을주차장 거래형태 매매 매물설명 해당 매물은 거제시 송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매물입니다. 해당 주택은 부산이랑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송정IC에서 내려서 2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매물입니다. 고현 시내와 옥포 시내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IC랑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산 가기도 가깝고 생활권도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일 종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나오는 땅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었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고 부수고 신축 건물을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등학교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면 소재지로 이사를 가서 자녀대 대학교 진학시킬 때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가고 싶은 대학교에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연초면으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건물은 2층 건물이지만 지하층에 창고가 있어서 농기구 같은 곳을 보관하기도 좋으며 텃밭이 붙어 있어서 텃밭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미가 더 좋은지 연락주세요.